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유튜브 가긍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들어와 오늘 먹을 메뉴는요 해장용으로 틈새라면 4개 짤먹고 씁니다 맵다 맵네 음 아 속아픈데 해장하려고 먹는건데 오히려 속을 더 버리는 느낌 이거 맞아요 해장은 전혀 안되는 느낌인데 맵구나 이거 음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불닭볶음면 아냐 스코빌 주스가 이게 매운 수치 있지 매운 수치 스코빌 주스 불닭볶음면이 4,500인가 그래요 4,500인가 그런데 이거는 9,400이야 9,400 스코빌 주스 매운 수치 있잖아 그거 결과적으로 매운 수치는 이게 더 높은데 근데 느끼기에는 불닭볶음면이 더 맵다고 느끼는 것 뿐이야 우리가 그 차이입니다 진짜 수치 능력이 훨씬 높아요 두배는 높아 두배는 그냥 불닭 그니까 매운 스타일이 다른거지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매운거고 이게 더 매운건데 수치는 그게 먹었을때는 나도 더 맵게 느껴져요 불닭볶음면이 잘 어울리고 운동ope 여äche 추가 먹으면 고춧가루 으아 음 음 밖에서 어머니 계신 거예요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시청자 핸드폰 음 고른다는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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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현준님 반갑습니다 와 오늘 엄청 맵네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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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유난히 매운 날 같애 음 음 음 음 음 음 유튜브에 최근에 국밥먹밥 올린 거 있는데 얘 일반 생태라며 아 거의 다 먹긴 했다 아 다 먹자 그냥 다 먹자 거의 다 먹었네 음 아 엥 별로 안 맞던 아니 저도 이거 옛날에 먹을 때는 이게 매운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상해 컨디션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전보다 매워진 거 같기도 하고 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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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아 쓰읍 쓰읍 랭랭랭 유튜브에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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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불닭볶음면이 더 매워요 햇불닭볶음면... 저 그거 4개 끓였다가 3그릇 반인가 먹고 배부르는게 아니라 진짜 도저히 못먹... 먹으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3개 반인가 먹고 포기했잖아 엄청 매워요 와... 음... 예... 누군가에도 듬뿍 우윽 국수 국수 저는... 국수 아.. 여러분들 아우 오늘 국물 못 먹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녹.. 아 맵다 녹화 맛냐에까지 알라빙끙끙 들어가